고유가와 또 물류비용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익규모가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방송 C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유통업체 타겟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0억 천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날 실적을 공개했던 미국 내 최대 업체 월마트 역시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20억 5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야후 파이넌스는 타겟과 월마트의 실적이 보여지는 그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제 물량 재고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 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각 소매점 역시 자체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 물품의 수는 줄어들고 식료품과 개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신상품 또 의류 같은 일반 상품 역시 적게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값비싼 브랜드의 물건을 또 구매하는 대신 저렴한 pb상품이나 0.5갤런 우유 같은 작은 용량의 물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기업 이익이 감소한다면 주가가 폭락되고 이것은 바로 제품 가격 인상을 불러오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말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에 따른 비관론마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실시한 최고 경영자 CEO들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남는 57% CEO들이 인플레이션은 수년에 걸쳐 내려갈 것이며 매우 짧고 완만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JP Morgan은 현재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을 보면 시장이 단기간 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무려 70%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또한 경기는 둔화되고 금리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이라며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 경기 침체 확률을 30%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